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환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열환기도 어떤 렌즈로 바라본다고 그랬죠? 신명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느냐 얼마나 순정하느냐 그게 성패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열환기는 결론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슬픈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게 이 열환기예요 열환기는 왕들이라는 Kings 그죠? 왕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열환기의 시작은 다윗이 끝나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솔로몬의 다음 해에 가서 그 통일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남유다 북왕국은 몇 지파? 열 지파 남왕국은 두 지파겠죠?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분열왕국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분열왕국이 마지막에는 차례로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로 분열왕국이 되면서 이 분열왕국이 결국은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그죠? 19명의 왕들이 유다는 몇 명이죠? 20명의 왕들이 대를 잇지만 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한기의 주제는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폐위당하고 그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결을 해서 그 부자가 죽는 모습을 사무엘서는 정말 리얼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가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심판을 받는지 그가 얼마나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되었는지를 너무 리얼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순정의 빛 언약의 빛에서 보는 신명기적인 눈이에요 열한기서도 말할 나위가 없어요 먼저 솔로몬 얘기부터 하면 이 열한기를 쓴 기자는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처음에 가늠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이를 살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긍유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는 긍유를 베푸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한기서는 솔로몬을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와 우리 아이의 처가 다윗에게 나와드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의 처가 다윗에게 나와드리라고 그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몸이 차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처지가 돼요 다윗의 말년은 너무 쓸쓸합니다 그때의 이제 후계에 대한 그런 다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왕자를 다윗은 총애했고 그렇게 됐으면 했어요 그런데 바세바는 당연히 솔로몬에게 마음이 가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질책했던 선지자 나다는 솔로몬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음이 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를 요구했을까요? 성경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것 솔로몬에게는 신해산 언약, 다윗 언약을 요구했어요 신해산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평통하리라 그러는 거고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 편에 순정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게 11기상 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수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 전반부에서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기부원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됩니다 잠원과 아가서의 저자가 되고요 또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고 열광을 향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해가지고 출혈국 480년째에 완공을 하죠 그런데 그 성전을 완공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얘기하시고 또 범죄한다면 내가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해놓은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세요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한해전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은총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솔로몬의 인생 전반전은 약속을 지켰는데 후반전에는 지키지 못했어요 왕이 되는데 이미 그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많은 살륙을 했어요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복형제 아도니아를 죽였고요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요압을 죽였고요 또 다윗을 모욕했던 시무이도 죽였고 그는 지혜가 있었지만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질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시돈왕 히라메 딸과도 정략 결혼을 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못하였다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그 마음 우리가 초심을 지켜라 그런 얘기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서 마음이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다음 대회에 루호부함에 가서 이제 왕국이 갈라지는 거예요 루호부함이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문에 이 왕국의 분열을 놔두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한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북한국의 열 지파는 자기들끼리 유대감이 강했고 유다 지파하고 사이가 썩 좋지 못했는데 다윗이라는 그런 좋은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어우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공사를 많이 하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점점점점 마음에 불만이 더해가는데 솔로몬의 아들 루호부함 때에서는 이들을 얼싸 안을 수 있는 리더십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지파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 앞에 섰던 게 루호부함이에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한국이 이제 남여지게 되는데 자 우리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왕국과 북한국에서 누가 하나님에게 적자가 될까요? 유다 왜 북왕국은 안 되죠? 김영목사에 북왕국은 왜 안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나요? 왜 북왕국이 아니고 남왕국일까요? 우상을 섬겨서? 예 그렇죠 이 열한기서도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사실은요 집파도 많았고 힘도 많았고 영토도 크고 그 다음에 왕들이 정치력도 좋았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왕들은요 세상적인 힘과 또 세상적인 권력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왕조와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장에 적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요 아무나 세웠어요 소위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뭐 얘기 다 했죠 이래서 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무려 아홉 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유단은 한 왕조를 유지합니다 한 왕조를 스무 명의 왕이 한 왕조를 물론 마지막에는 요시아의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하고 동생이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한 집안을 쭉 유지하면서 혈통을 유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에서 다위수의 뿌리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겠다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단은 스무 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열아홉 명의 왕이 있었다 열아홉 명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북왕국 열아홉 명의 왕 중에 없어요 유다의 왕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 일곱 명 일곱 명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칭찬받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요시아 종교 교육을 이루셨던 요시아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히스기야 두 사람이 칭찬을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북왕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열두 집하잖아요 야곱의 후손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아예 버렸느냐 그렇을까요? 신명적인 관점에 사람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있고 어기면 저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 그대로 됐다면 이스라엘은 다 심판받아야 맞았겠죠? 그랬는데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이 어쨌든 예수님의 뿌리로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그래도 숙명 중에 일곱 명이나 대를 이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럼 북왕국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북왕국의 시대는 버림받은 시대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 북왕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북왕국은 선지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성아지를 섬겼지만 그래서 그들이 언약으로부터 벌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약의 불순정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금이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선지자의 시대가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남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에 있어요 그죠? 그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씨 엘씨 북왕국 엘씨죠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또 미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은혜의 손을 벌리시고 회개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요? 그냥 무조건 다 프리패스야 아니죠 유다도 멸망하잖아요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유다인 거예요? 유다는 딱 하나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유다의 의의가 없어 그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들에게 3년 가뭄을 선포하고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아를 통해서는 십자가에 그 죽음을 선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는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생명사약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처럼 엘리아와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시대의 복음은 엘리아와 엘리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년 가뭄 속에서도 엘리아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에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바할과 아세라를 처부수고 그들에게 다시 폭우와 같은 해갈의 구원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우리도 망한다가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암흑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때는 다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것입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세상에 형통을 찾았지만 엘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사망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오게 하고 그 대신에 바할 정교를 내쫓고 찾게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니면서 다시 그런 생명의 불씨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죠 예 타락한 이스라엘 그런데도 영적인 선지자들의 빛나는 활동들이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아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또 사랑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좋으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놀라고 두려워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남한국 유다는 이제 어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지 못했어요 예 일곱 명의 왕이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히스기아와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 그래도 좋은 왕들이었지만 남한국 유다도 결국은 예 요시아 이후에 무나세와 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왕들에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몰락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였는데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예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에게 반기를 들어봤지만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로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지만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열한기의 마지막은 잡혀갔던 누가 돌아오죠 요호야 긴 왕이 요호야 긴 왕이 바로 이 전의 왕이죠 먼저 잡혀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아가 왕이 마지막으로 됐는데 요호야 긴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뿌리가 지속되는 하나의 실마리를 남겨둬요 실마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두렵고 떨리게 봐야 되는 거죠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싹을 남겨두신다 그래서 그 요호야 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열한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한기의 내용이 길지만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이제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바벨론이 아주 야금야금 야금야금 다 먹어 와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중요한 것들을 성전에 있는 그 그릇까지 다 가져가요 왕궁에 있는 그릇까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성전을 다 허물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성전을 다 허물고요 그리고 많은 것이 사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뭐가 없어졌을까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졌을까 언약괴 예? 예 언약괴 예 정답입니다 언약괴가 없어졌습니다 언약괴는 나무로 만들었죠 도금에서 그리고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들을 그 안에다가 담아놓은 지성수에 놓았던 바로 그 법괴가 언약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언약괴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떠나니까 언약괴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언약괴는 없었습니다 그때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갔을까요 언약괴는 전설에 의하면 스바의 여왕이 이디오피아로 가져갔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이디오피아 단계상가 갔을 때 물어볼걸 그리고 또 헐리우드에서는 인디아나 존스가 발견했다는 인디아나 존스가 그거를 알게 하고 열어보다가 죽을뿐 알았죠 그건 그냥 조크이겠고요 그러나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죠 새 언약을 다시 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언약괴가 없어졌다 또 뭐가 없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뭐였나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였냐면 이제 그 가난한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공유하는 그런 모델하우스가 되는 건데 그 모델하우스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는 다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델하우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포로가 됐지만 없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깨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자기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아래 있던 나다나엘에게도 갈릴리에서 그물을 깊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세리장이 마태에게도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죽음 가운데 던져졌던 나사로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없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폐회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에 그 사울에 올려드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순애녀인 그죠 살았다고 또 그 아들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만과 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않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애녹도 엘리아도 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거든요 이 세상은 사라지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나라에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권한을 당해도 어제 올려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으로 결단해서 정권과 같이 올려드리고 그 대신에 결론은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니까 그래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이 열한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